좋아 뿅? 뿅? 응? 그만 우리 주우리는 너무 귀여워 뿅 이게 겁나는 웃음 아니야? 어 놀래 뿅 뿅 뿅 뿅 좋아 지우라 악수 해봐줘 질이 사랑해 질이 사랑해 질이 사랑해 질이 사랑해 질이 왜 사랑해 안해줘 엄마한테 질이 엄마 사랑해 질이 사랑해 했구나 두 손으로 해줘야지 질이 사랑해 우리 주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쁜데 크지 이렇게 하면 좀 여자애 같은데 수술 으음 잠깐만 지울이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 볼까? 머리를 지울이를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 그치? 지율이 노래 따라해줘, 응? 하이파이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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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이모가 지유리한테 그 기미파이브 해달래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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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유리 짠! 아유 지유리 예뻐 아유 지유리 예뻐 왜이렇게 졸려? 응? 응? 엄마 뵐꺼야? 응? 응 엄마 뽀뽀? 응? 응?